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9일간 연휴가 시작이래요 버스정류장 안에서 이렇게 막힌다 여기는 혼돈의 카우트장 버스정류장이 엄청 많고 어디가 어딨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타는데를 모르겠네 여기 버스 그냥 회사 앞에 있는데 여기서 타는 건지 일단 확인 좀 해봐야 돼 완전 난리동 난리났다 이게 완전 아비규환 그 잡채 이게 연휴라서 호박 없는지 뭐 난리났어 싸우고 나 약간 내 중적으로 걱정된다 난리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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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완전 핵 지정청에 내 버스를 찾을 수 있겠죠 어? 그 다음에 버스를 어떡해 내 겁나 부러워가지고 욕탕에 탔어 아.. 그래도 발품 팔아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쁠패트나라는 카페? 아저씨가 도와줘가지고 탔어 이..이곳은 전쟁이다 아..여기로 가오스 그 잡채네 아..여기로 가오스 그 잡채네 아..여기로 가오스 그 잡채네 아..여기로 가오스 그 잡채네 아..여기로 가는 버스를 타긴 탔는데 여기 베라미로 가는 버스를 타긴 탔는데 원래는 엣스트라 차지 내야 되는데 뭔지 모르겠어 자석 없어서 그냥 입속으로 서서 가는 사람이 돼 있어 근데 제가 진짜 이국적이야 카파도키아 도착 여기 카파도키아가 다 약간 동굴 호텔들이 많아가지고 예쁜 거 같아 근데 이게 진짜 이국적이야 근데 이게 진짜 이국적이야 카파도키아 후시카2도 있다 신기하네 신기하네. 건포도율. 너무 많은데? 맛있어? 땡큐. 여기 건포도율. 예쁘다. 여기 동굴 호텔입니다. 제가 동굴을 연결해서 이렇게 호텔 리셉션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가 조식이 예쁘고 풍선 통화하는 데가 잘 보인다 해가지고 여기 예약했거든요. 일단 한번 그냥 오늘 올라가볼게요. 어우, 근데 어오우우. 그거 예뻐. 촬영 때가 근데 어디지? 냥이! 그냥 봐도 멋있어. 이게 화사활동으로 생긴 기암괴석들이 여기 이렇게 예쁜 풍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꼬물이들 뭐야? 아 꼬물이들 이게 카파도키아는 정식 지명 행정구역은 아니고요 그냥 이름이 붙여진 거고 여기서 가장 많이 묵는 데가 중심인 게레메 마을 여기는 좀 작아가지고 그냥 둘러보면 다 뭐 한 시간도 안 돼서 다 둘러볼 거 같은데? 이런 항아리 케밥이 유명하다 그냥 식당가을 돌아다닌 데도 이런 바위들이 진짜 엄청나게 풍경이 그냥 멋있다 일단은 루프탑 가서 맥주 한 잔 루프탑 바에 왔는데 사람이 없어 여기 볼룸홈에 진짜 다 보일 거 같은데요? 뭐지? 여기 왔는데 또 사람이 없어 여기 연휴 기간이라서 그럴 사람이 없나? 뭐 가게에 다 사람이 없어 밥집도 다진 거 아니야? 약간 걱정된다 미치겠네 뜨거운데? 화이팅! 연휴가 많이 닿기도 했고 일단은 맥주 가는 데가 거의 없네요 일단 이거 먹어야겠다 오늘의 항아리 케밥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유명하다고 하니까 여기 약간 네이버 블로그 보고 온 건데 한국이 맛집인가 봐요 한국엔 벌써 커플 두 팀이나 이제 식잠빵 푸르무스인가? 음 푸르무스 맛있다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 여기 와서 진짜 처음 먹는거 받는 거 ㅋㅋㅋㅋ Hä? 로우 로우 소화 미터? 네. 미터. 미터. 준비됐어요? 이거는 이제 하늘 케밥. 이것도 랩이고 이것도 랩입니다. 이거 맛있어서 입고 싶었어. 그러니까 이 미터. 양두기 미터가 제일 맛있어. 그럼 일단 퍼포먼스 때문에 한 번 올바란. 수박. 여기 수박이랑 멜론이 맛있더라구요. 마지막 애플티. 카이막 너무 커서 얘는 못 가겠다. 이건 마트 카이막. 왠지 마트산 카이막도 맛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뜯죠? 뜯는 게 영. 어머. 맛있겠다. 이거 먹어봅시다. 저장. 라고 하기엔 비닐이 있네요. 우와. 이것이 진정한 카이막이다. 다 알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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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